장난이고 아 그렇게 말해야 돼 저도 장난입니다 형님 다 장난이지 뭐 팬 팬 팬 팬 팬 니달리게 아 이게 계속 이가 어차피 이 새벽에는 다 애들이 잡히다보니까 똑같은데 만나네 와 근데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좀 긴 게임 오래하니까 힘든 게임입니다 아 피곤하거나 에 형 눈치 때문에 피곤하거나 이런데 뭐 잡고 싶은데 전혀 피곤하진 않아요 저희야 뭐 다 롤창 인생 아 저 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희야 뭐 롤창 인생이라서 어 나도 그래 나도 뭐 통화하면서 롤창 인생이지 뭐 아 그리고 형님 그 조추점식 날 저녁에 이제 중국 그 중식 풀코스 그거 코스요리 한번 빡 멋있게 쏘시고 끝나고 차비까지 주는 모습에 제가 지려가지고 아 정말 이건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건 뭐 저녁에 기대를 저버리면 안되겠구나 응 최소 4강은 들어왔음 좋겠는데 열심히 해져서 응 내가 좀 거들어주지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형으로써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결승만 오프라인 인거죠? 아니면 바루스 할 때 제가 브라움 할까요? 바루스 할 때 브라움보다는 그니까 내가 참나가 좋다고 했던게 왜 좋냐면은 알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막 리분 렉사이 들어오면 하나만 마크가 가능하잖아 밀 수 있는 게 거리가 어느 정도 벌려져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한 명 밀고 한 명 띄우거나 여러 명 띄우거나 이건데 잔나 같은 경우에는 궁 한 번 쓰면 다 밀려나잖아 한 번에 스킬 다 빠지잖아 상대가 그 궁 한 번으로 우리가 딜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조합에는 잔나가 확실히 조금 더 좋긴 좋아 맞아 잔나가 좀 탈툴이 나와야 돼요 어 탈툴 나왔다 갓날하면 원딜 캐리가 나와야 돼요 아 맞아 진짜로 지금판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가리우스나 리신파룩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보다는 아니면 진짜 들어오는 거 말하면 브라움이 훨씬 낫긴 한데 작성 공포기 하자 하자 이제 에탈시가 이 땅에 떼어들이지 아 지금 조합에 시바나는 별로 안좋을 것 같아 판테온도 별로 안좋고 어? 판테인 안좋다고? 어 아니아니아니 그 미싱다리였어도 따기가 좋아서 판테온이 탑을 뭐라 할까요? 탑? 야 뭐 퓨라 같은 거 괜찮냐? 퓨라 뭐 한 번에 예수 한 번 해볼래? 아 근데 여기서 연쇄 스팸에는 너무... 왜 터질까봐? 할 것 같고 그나마... 어떤 거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리 상대로 피즈 안 좋아? 피즈... 피즈 아까 써보니까 한테 홈한테 너무 후치더라고 아니면은 차라리 이즈야 차라리 그런 거든 마오카이는 마오카이... 지금 조합에 마오카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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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가 제대로 없어 극거리라서 아 근데 위심 극을 와가지고 너 좀만 크면은 너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티어가 니들보다 낫지만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지드 같은 게 지금 좋긴 해 지금은 신지드요 형님? 신지드 신지드도 한번 고래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신지드 나쁘진 않아 솔직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신지드 아니면은 문도 사실상 문도를 하드하게 녹여만한 애들이 없어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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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응 똑같이 차라리 저 조합에는 아예 단단하게 마오카이로 가던가 아니면은 룰루 하던가 나 시팅... 내가 돌진해가지고 나랑 판테온 들어가는 거 그거 퍼저라 써주고 진영 파괴에 넣고 그 다음에 룰루 나쁘지 않은 번단이긴 하지 마오카이 룰루 두 개 중에 니가 자신이 다 쉬우면 돼 마오카이 룰루 두 개 중에 니가 자신이 다 쉬우면 돼 룰루 해볼게 어 아 형도 이번 판 좀 집중해볼게 아 근데 새벽에는 아 형님 근데 신지드는 제가 방금 한 5초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좀 예 아 이거 아니야? 아니 뭐 나쁜 픽은 아닌데 더 좋은 픽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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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보면 알겠지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지들 좋아해 어 일단 초반에 탑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룰루라서 같이 판테온하고 따기가 좋아서 다리오스는 무조건 조져나야 되는데 아 어 지금 스카이프 된다는 것 같은데요? 스카이프? 아니 근데 이 지금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번 판 끝나고 하잖아 또 좌지우지하고 아이디 친추하고 해야겠다 어 카카오톡인가 어 아까보다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중렬이가 좀 잘 그 컨트롤 형 컨트롤 좀 해줘야 돼 알았지? 어 네네네 어 동네 형처럼 생각해 왜 이렇게 형을 어렵게 생각하냐 아 알았지 네 동네 형처럼 생각해 형 진짜 진짜 형 진짜 착해 네네네 근데 아네네 그 형도 나를 놀라게 하겠다 멀 으악 안 많이 못 하라고 저 이렇게 있을 때 와드같은거 박아놓는게 좋겠다. 이거 보면 너무 취약해가지고 이쪽으로 이거 동아형이 이쪽으로 봐주면서 와드하는게 좋겠다. 어 알겠어 알겠어. 영웅이 영웅이 너도 오더 잘하잖아. 그냥 너도 마이크 키고 같이 오더 해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마이크 안 끄고 있었어? 아 말 안한다. 로꼬크크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밤이 어두워지. 나를 없냐는. 흠흠. 너 목미를 돌면. 너가 지나올지 궁금하구만. 미니언이 상선되었어. 에헴. 심각한 척하지 못해. 내 마이크 작아? 야야야야. 롤선생. 야 롤선생이라네. 어우. 큰일 날뻔했네. 롤교수야. 네요. 오늘 학교 몇시에 가냐? 저요? 어. 저 10시에 갑니다. 10시에? 아 너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어. 그래. 학교 대전 어디다니냐? 학교에요? 어. 신상 좀 그러냐? 저 그 충남대에 다녀요. 학교에. 아 충남대? 네. 어. 롤고 30개 고마워. 응. 충남대. 네. 그렇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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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그. 그. 아. 그냥. 그. 그. 아 잘 안들리나 보다. 어. 씻어. 아. 아 쓰이바 아.. 아.. 이거 그냥 CS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당연히 이 데미지 없어 아 근데 거짓말 안하시고 형이 난시가 있어가지고 CS를 잘 못 먹어 좀 많이 놓쳐서 피곤하면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백화점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난시가 심하면은 원래 좀 오래 하면 못 먹는다고 했어요 CS 아 자기도 롤을 한다 했었어요 진짜로 어.. 자기도 롤을 하는데 원래 난시 심하면은 눈이 피곤해지면 시리스먹기 힘들다고 했어 진짜로 아니.. 아니.. 세경모드로 하면 되지 않네? 아니 그래도 힘들어요 형은 난시 너무 심해 지금도 왁타가 잘 안보여 지금도 어.. 음.. 어.. 그.. 형님 혹시 어떤 약조안을 하셨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아니야.. 어 그건 아니야 아.. 이게 전나라에서 들고가 안 돼요 어.. 알지 장난했으면 그 시리스때문에 들고 왔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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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들어가지 않나? 어.. 지금 와드 사라졌을려나? 사라졌겠지? 3분 25초 4초 4초 사라졌겠다 와드 없을테니까 한번 찔려볼게요 와드 없어서 사라있는거 같은데 아.. 아.. 진짜.. 아.. 여기 안 보이냐 없어도 사린다 지금 여기서 놓아드릴거야 아마 지금쯤에 CS 한.. 4마리 더 먹었는데 많이 놓쳐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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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거 잡고 한번 들어가보대 이긴다 사레비야 어.. 안될거 같은데 이거 해볼래 한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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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나 때릴게 지금부터는 어.. 천천히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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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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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좋아서 라임 밀고 가자 아.. 룰루씨 가! 어.. 어.. 좋아서 킬 내가 먹었으면 더 이득이었는데 바로 야몽각이었는데 그치? 죄송합니다 아.. 아.. 어.. 니 인생은 또 믿으니까 어.. 어.. 나쁜.. 나쁘게 말한거 아니야 착하다고 웅풀이 어.. 아니 웅풀이가 생긴게 굽상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일본인처럼 생겼어 일본인 그.. 모델 있어요 휴왕이라고 휴왕 미스 여러분들 아시는거 일단 저 육류 빨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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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하다 아.. 아.. 일본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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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왕이라고.. 대상생이었어 어.. 검색해보면 알거에요 노스펠? 네.. 아.. 힐.. 힐.. 힐을 빠진.. 유휴왕을 밀치고 있냐 도차대고 이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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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아.. 잘살걸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리신 맞다. 리신 맞다. 리신 맞다. 와드 바퀴먼 와던데? 어디? 어디 리신? 이제 리신 올 수도 있어. 블루 20초. 빼는 거 보니까 리신 없는 거 같아. 리신 아마 레드 먹고 있을 거야, 지금. 블루 타임이거든? 블루 먹고 육렙 나. 탑이야. 탑이 텔이 없어서 연가 간척하진다. 진짜, 저희가 CS 48기가 못 걷는거 Пол Jason unnecessary. 리신 맞다. 라온 대신 맞다. 아, 내가 압박을 그려봅시다. 싸워도 돼, 박하. 공이 있어요, 저. 응. 너, 당겨서 당겨줄 수 있니? 그럴 수 가. 헌나비야. 아, 나 무조건 다주고싶은데요 또 한 번 나오지 않냐, 약간 땡겨지는 라인인데 이거 네 땡겨지고 있습니다 힐은 무조건 나오고갖지 육레빌보 직전이거든 쟤네도 지금 육쯤 멀었는데 육레빌보 직전이거든 쟤네도 누가 더 빨라요? 쟤네도 좀 더 빠르, 쟤네도 좀 더 빠를걸? 아, 위가 빠르겠다 비스피 탈걸 근데 지금 다리오스 플래시 있어? 플래시 아까 저랑 같이 썼죠? 아, 이제 빼야겠어요 좀 했으면 돌아오겠네 근데 룰루 저거 안찍었네 합을 공고 갈려고 나 대쉬 없는데 아, 납땡이 없는데 지금 이거 룰루 맞어 드래곤 나가겠는데, 내가 탑 가면 아아 뭐야, 아 물이 어디로 온거야 이 차 왜이렇게 빨라 룰루 탑을 이들 가져가네 하트하고 이거 드래곤 가는거 같은데 못 막으려나? 안간다 어 쟤도 안간다 나이스 메콧 오플노봉 메콧 오플노봉 메콧 오플노봉해요 아리오스 이제 플래시 왔겠네 네? 네, 이제 플래시 돌아왔어요 어, 아리오스 아, 아리오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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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흠 흠 흠 캌 이웃 흧 봄낮 그브 프롬 이거 드래곤옥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라인 레고? 여기 BF 나왔던 거 때리는 거 봐 하아... 하아... 리드리신 잘 피했는데... 이거 탈 이용하는 게 더 좋아 여기... 하나 잡아줘 네... 다 따르고 바로 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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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탑 볼 것 같은데... 여국은? 하아... 저거 돌아가서 와드 차단하고 돌아가서 가볼께요 한번 2대2 이길려나 이거? 하아... 이거 같은데 피관리 잘 잡고 Burns 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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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테리스니까 이거 와드... 여기서 언덕에서 지우고 갈게 다리오스 보이면 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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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힉힉 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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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봄 없어 없어 아 탭도 압둥이 안좋은데 우리 진 녹일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종혈아 궁리 약간 좀 힘들지 않냐? 2대2로는 네 힘들어요 퇴근하면 탭있으니까 그때 싸우죠 날아오겠다 저 궁있잖아 에코 무기나? 빨리 빨리 너 봐라 누구 아니야? 태러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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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 빨리빨리빨리 퓨츠를 붙여봐 안되냐 거리? 아깝다 와드 봤으면 좋았는데 아 나 궁있어가지고 봤던 될거 같은데 탈사에 꼬셔봐 궁있어가지고 이 궁 거의 돼 유투만 유투만 고고고고고고고 도망간다 와드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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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나 공이 모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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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자리 야 밀어주면 안되냐 이거 후라 저 이거 밀고 해 랜글래 아 큰거 죄송합니다 아이씨 이봐 오우 역시 욕심부리면 안돼 이런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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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이스 나이스 와 형 내려갈 수도 있어 이쪽으로 제가 봐줄게 이러면 보템은 쌤쌤 됐네 음 아프지 않네 천천히 하고 욕먹고 욕먹으면 될거같은데 야 롤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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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 어 야야 그 소식이 뭐야 그 노델 열시수 수업 어떤 과목인데 과목이요? 어 그 아시안팎에 보긴 해야되는데 어 괜찮아요 형 시간 쓰지마세요 아니 아니 지금 학기 시작된지 2주가 넘었는데 시간표를 못 외웠다는거 보니깐 별로 학교 안나가는거 같은데 별로 내가 보니깐 아 내가 보기엔 학교 잘 안나가는거 같은데 커져라 왜 한써줘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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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여기서 리신한테 차이기전에 커져라 써주지 야 나 살고 다잡는건데 일단 궁 3점이다 형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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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 너무 조심 살짝 아파 파이팅 파이팅 아니야 뒤져 이 새끼야 누가 안나와 이 새끼야 별사탕 맞고 뒤져버려 이 새끼야 따당 그 와중에 나 킬값 졌나보더라고 그레이브즈가 풋뜨리게 되잖아 보위팀 오셨다 보위팀 보위팀 오셨고 다 졌나보더라고 드래곤 이거 아 좀 불안하다 깨야겠다 아 그럼 이제 사탄 사타로 맞고 연막 맞고 궁맞으면 나 죽거든 나 가보는거지 날라하고 뒤지기 전에 가만 보는거지 정글 좀 잘하고 있네 아 지금 아우 빨리 말해 가리에서 바닥 내려갔는데 이거 들고 가겠다 얘들 이거 막아야겠다 바로 갈게요 리신 Q로 치면 QQ 들어온거 같은데 리신 리신도 있는거 같은거 로맨이 거의 다 자완 뭐였다 일단 아 여기 들어오는데? 나탱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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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이거 잡자 알았다 길박아 에어본 달달하구요 어 그거 너무 좋구요 다같이 주워먹으면서 크면서 캘릴내야 돼 어쩔수 없어 밀망전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스판 빠져가지고 진짜 이런식으로 커야돼 나이스 아 얘들아 자태 블랙해야되냐 어떻게하냐 자태 자태 어떻게해야되냐 아 자태 존나 블랙해야되냐 미치겠네 자태 진짜 어떻게하냐 자태 진짜 좀 불쌍한 영혼을 아 자태 어떻게해야되냐 아 어 그냥 나와라 아 자태 저새끼는 블랙을 하면서 내 방송 시작 24시간 본다니까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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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러면서 내 방송 항상 보고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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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새가지고 우린 아니야 비룩이나 그걸 진짜 따라하는 데 욕을 하든지 살인된 척 하면서 살인된 척 하면서 아 아 아 아 진짜 24시간 봐야돼 방송 진짜 아 일단 뭐 물리거나 걸리면 나한테 바로 얘기하면 내 방 타줄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가리우스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면 여러분들 누구에요 이 소리는 커리 하나? E? 어 이게 그게 있어 소리가 새서 그래요 스밋 그거 때문에 야 근데 애들아 이 소리는 야 근데 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보겸이 실력에 다시 한번 붕하를 탁 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드립이야 이것도 1백이야 설마 보겸이 실력에 다시 한번 붕하를 탁 칩니다가? 어 근데 에코가 템이 진짜 안왔던데 진짜? 어 싹 다 1백이야 아 고탁드립이냐? 어 보겸이 실력에 다시 한번 붕하를 탁 칩니다라고 해가지고 아 리치냐 내가 보기에는 세븐시 이 새끼가 내가 보기에는 세븐시 이 새끼가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냥 그냥 바로 바로 바론을 가든 뭐 다 돼요 약간 스무스한 판이라서 좀 시험시험 하셔도 됩니다 형님들 어떻게 로이조 팀이 1등을 어떻게 우승각이 나오냐 우리 암살자 존나 잘하는데 지금 예? 로이조 쏠킬각 아니냐 진짜? 암살자야? 암살자야? 루이조 혹시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만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야 솔직히 말해 애들이 와서 로이조네가 우승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로이조네가 어떻게 우승각이냐 안그냐? 이것도 안들리냐? 얘기하지 말자 어이 니들 도와주세요 얘기하지 말자 가고있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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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얘기하지 말자 아 아 이쪽 이쪽으로 가야 있다 아 아 다리에서 2천은 거부하네 아 소울킬각이야? 아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로이조네가 우승각이래 어떻게 로이조네가 우승각이냐 안그냐 저 제가 제가 그래도 게임의 승패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드를 지진 않겠죠 어 악쌀각 아니냐? 어 아 제가 진짜 근데 정말 나라카일 빼고는 미드는 다 이길 수 있어요 크으 자신감 좋아 어 아 근데 나라카일은 제가 한 죽어도 못 이기 저 2명 있어도 나라카일은 못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 정도냐? 네 제가 현실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나라카일 요즘 보니까 개잘하더라고 진짜 아 잠깐 아니에요 나라카일이 어디 팀이지? 그 유소나님 팀입니다 형님 그 팀 라인업이 좀 센데 아 근데 버테도 터져 어떻게 야 근데 이거 롤교수야 네네 어떻게 너 학교가 되는거 아니냐? 어 아 근데 제가 빠지면 또 어 가 가도 돼 조금 음 가야지 어떻게냐 이거 학교 가야잖아 그래도 음 근데 그만 말아 빠져도 돼 가 그러면은 아 학교 있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일단 첫날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 그래 아니 나머지는 같이 연습하면 되니까 괜찮아 눈치보지만 어떻게 어떻게 연습합니까 형님?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아 아 4대 4로야? 어 4대 4 아니라요? 아니 한 명 더 못 끼냐? 이 정도면 아니면 형님 그 자르반봇 요새 좀 매섭게 매섭게 갱킹 잘 오던데 자르반봇 띄우고 AI랑 5대 5 형님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 이거 안되냐? 자르반 끼고 자르반 정글 끼고 우리 진짜 4명 끼고 나머지 5명 시청자들 끼고 4대 5를 하자고 형님 자르반 봇을 끼고 일반 사람들이랑 4대 5를 하자고 형님 어 그거 안되냐? 아니 대기야 뭐 해본 적은 없는데 대기야 될 거 될 거 같긴 한데 예 음 아 걔 걔 Q했을 거 같은데 음 그냥 예예 장난이야 드립친 건 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네 아 음 아 아 아 아 좀 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어 아 중열아 형 침초 받으라 너 아이디 뭐냐 지금 에 뭐라고요? 타하지 어 침초 넣었어 형님 이제 다 침초 넣을게 어 중열이 형한테 좀 뭐라고 많이 좀 하면서 해야 돼 진짜 오도 좀 내리면서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근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소리가 안 들리지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어 일단은 저희 좀 저희 솔직히 지금 개인 연습 보다 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맞아 맞아 정말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음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한데 음 저도 연습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저도 연습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잘하셨어요 다 잘했는데 오늘 일단 팀워크에 안 맞는 거니까 뭐 맞춰보고 열심히 해보면 음 야 지금 스카이프는 근데 되냐? 지금? 아직 안 돼요 아직도 안 되냐? 네 스카이프 저도 아직 안 되던 거 같던데 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여튼 뭐 일단 롤교수 내일 서포 가야 되니까 자 가서 어 예 형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 더 하고 싶긴 한데 롤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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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여자친구랑 혹시 같이 살아? 혹시?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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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자친구는 공주 삽니다 전 대전 살고 아 그냥? 네 아니 같이 살면 혹시나 어 괜히 인페이지 말고 어 장난이 드립이야 알았어 어 네 괜찮습니다 어 그래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어 네 어 하여튼 잘가 어 네 형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했어 어 아 형님 희사님 고생하셨어요 어 고생했다 아 네 너무 못한 거 같아가지고 아 아 아인데 잘하셨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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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형님 좋은 밤 되십시오 형님 내일 학교 잘 가시고 하하 하하 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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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 새끼 눈치 주네 이러셨죠 방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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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 전혀 그런 거 아닌데 형님 아 갑자기 더 하고싶은데 로 교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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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니까 더 안하셔도 돼요 교수야 나도 아니야 가셔도 돼요 교수야 가세요 빨리 교수야 나 진짜 아니다 안 들리는 거야 씹는 거야 이거 어 교수야 가기 아쉬워서 그러는 거야 가기 아쉬워서 형님 오늘 밤새고 학교 갈까요 아니 잠깐만 야 교수야 네 네 형님 첫날에 예 어 그 뭐야 먼저 나가도 돼 형님 먼저 나가 괜찮아 먼저 나가 아니 형님 그 희상 형님 형님 헬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형님 뭐 안 해봤다고 헬스 형님 헬스도 원래 6개월치 끊고 하루가고 원래 다음내부터 안가잖아요 형님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불태우죠 형님 근데 헬스비가 어 200이라서 음 아니 아니죠 형님 200이고 나발이고 원래 하루가고 안가는 거예요 응 그렇구만 아 혹시 보겸형님 방종각 잡으신 겁니까 형님 아 나는 그런 소문이 살짝 돌고 있어가지고 저도 아 약간 제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서 여기저기 약간 피곤하신가 해서 피곤하긴 한데 방종각은 안잡아 나는 잘 어 아 피곤하시면은 그런 컨디션 좋을 때 어 아니 일단은 네 일단은 일단 롤 교수 보내자 너무 눈치 보는 거 같아 딱 봐도 난 알지 여기가 지금 알겠습니다 먼저 나가 알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셔야죠 형님 아 이상 먼저 나가 빨리 네 저 자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어 빨리 나가 어 눈치 먼저 빨리 나가 먼저 나가 어 와 진짜 나가네 와 대박이네 나가라고 진짜 나가냐 오 인성 알았어 오 진짜 나가네 그래도 다 나와 있는데 진짜 나가버리네 와 와 하 안그냐 암사랑 아 저는 아 나가라고 진짜 나가네 구독 코멘트 하겠습니다 형님 어 진짜 아니 너도 약간 떠분거지 솔직이면서 진짜 나갈 줄 몰랐지 아 아 그렇죠 저는 솔직히 진짜 나갈 줄 몰랐죠 저는 밤 저같은 겨우도 내일 아침 8시에 헬스를 가야되는데 밤새고 갈려고 했는데 하 장난이에요 여러분 장난이고 아 다 여기서 좀 내자 그러면 예 형님 방송하십니까 형님? 어 난 어 난 중렬이랑 같이 좀 게임 좀 하려고 했는데 어 예 보뚜오 보뚜오 가시면은 예 약간 괜찮 괜찮을 것 같네요 야 호가트보다 잘 못하고 하니까 어차피 1대1로 하면은 또 이게 또 스카이프 또 그러니까 또 깨지고 해서 중렬이다 강의 강의 좀 받으시면서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형님 중렬이 아 그래 알겠어 형님 너 좀 쉬고 헬스 갔다와 예예 아니 아니 저는 저는 뭐 헬스 안 가요 저는 형님 그 게임 하시는 거 약간 관전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 예 혹시라도 있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쉬고 예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어 그래 그래 상하지도 하지 말고 다 자 어 그리고 웅플아 네네 웅플이도 쉬어 웅플이도 바쁘잖아 어 다 아는데 형이 저희 많이 해서 올게요 야 여자친구랑 되게 친한 것 같던데 여자친구 또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야? 네 솔직히 기다리지? 네네 빨리 가봐 아니요 아니요 아 뭐 또 아니야 야 되게 사이가 좋더라 보니까 아 얘기가 되게 바르더라고 웅플이 여자친구가 어 가봐 빨리 어 네 저희 그러면은 내일 몇시에 연습하는 거예요? 대충 카톡에서 얘기하자 그거 하나 응 네네 그러죠 응 중렬아 네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침울하냐 저 목소리요? 어 아 이거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아 그냥 아 그럼 동아라 빨리 나가 여기서 저요 나가면은 나가면은 나가면 진짜 나간다고 아 장난이지 장난이지 진짜요? 어 저 그러면 먼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존나 개념었구요 웅플 벌려들었구요 형님 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형님 하하 장난이야 우짜가 엄머리지 형나님 빨리 서 형님 제가 그렇죠 형님 여기서 군필과 미필의 차이가 딱 드러나죠 형님 그렇지 딱 티나 야 중렬아 나는 딱 이제 은원패 해가지고 바로 자리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님 야 중렬아 네네 너 군필이지? 네네 좀 갔다올게요 역시 웅플이가 개념이 없어 군대를 안 갔다와가지고 와 형은 형은 오늘 예비군 갔다와서 지금 와 형님 잠도 한 두시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형님? 두시간이 뭐야 2분 잤어 아까 쪽잠 나 아까전에 2분 정도 잤는데 딱 기지개 펴보니까 와 엄마 2분이나 잤더라 2분이나 와 이걸 진짜 와 형님 저녁식사도 약간 컵라면에 삼각김밥 드셨다고 아 당연하지 아 지옥인 종갓집 아낌치 아 아 아 진짜 형님이 제 롤모델이십니다 원래 이런식 장난이고 아 빨리 쉬어 동아 너도 장난이고 쉬어 빨리 네 예 저는 그럼 들어 들어가보겠습니다 형님 어 진짜 장난이고 쉬어 아 중렬이랑 좀 어차피 아 중렬이랑 어쩌다가? 아 중렬이랑 여기 냅둘려고 같이 나랑 얘기 좀 하면서 아 네 어 동아 장난이 쉬어 괜찮아 뭐라고 하는거 아니야 다 드리빙 알잖아 드리빙? 가도 돼 장난이야 장난인거 알잖아 동아야 나가도 돼 아 나간척한거잖아 나가도 돼 아 나간척한거잖아 형 이런거지 뭐라고 하는거 그런사람 아니야 장난인거 알잖아 다 알아 숨소리 다 들려 지금 흠 흠 흠 흠 아 나가도 된다니까 진짜로 응 형도 잘나고 진짜 응 나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응 흠 흠 흠 흠 흠 아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동아가 진짜로 끝까지 지킬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끊고 형한테 전화로 걸어라 그러면은 중렬이가 네네 어 그래 그래 동아야 그럼 형이 방 깰게 어 어 예 형님? 형이 방 깰게 아 예 형님 아 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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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오 형님 아 끝까지 지키는 센스 음 웅풀이 걸려들었어? 어 충신입니다 형님 어 요렇게 쉬어 어 예 형님 푹쉽시오 형님 어 중렬이 바로 전화 걸어 어 어 네 제가요 어 니가 걸어 네네 어 어 어 어 야 마리아 스티커 100개 고맙다 스티커 진짜 부족한데 아 고맙다 마리아 음 맥킹 많이 오르겠다 스티커 100개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추천내가 보기에는 거의 만개쯤 되는 거 같아 진짜 아 진짜 고맙다 응 중렬이 전화가 안 오네 응 하아 하아 음 음 중렬이 튀었냐? 응 전화 올 텐데 네 어 중렬아 아 네네 아 중렬아 형이야 아 네 요거 잘 들리네요 어 원래 1대2 잘 들려 원래 애들 많으면은 원래 이게 이런 시스템 이런 그 보이스 시스템 있잖아 아 이게 원래 두 명이서 한 번에 말하면 하나는 원래 끊겨 아 네 원래 그러는 거예요 형이 이거 오래 해봤잖아 스카이프스만 3년 써봤는데 원래 동시다발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말하게 되면은 한 사람 거 밖에 안 나와 하나가 쉽죠 네 원래 그래가지고 그래 어 원래 말 말하는 새끼가 유일이에요 그래서 하하하하 어 하튼 그래가지고 오늘 형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형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요 알지? 네 알고 있죠 지금 막 해로 해로 오늘 처음에 블랙형 팀이랑 했을 때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지 걔가 원딜이? 그 페코 페코요 폐코 개 발랐잖아 진짜 라인전 상태에서 안그냥 네 진짜로 아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그때도 이블린 정글 엄청 게임 많았고 저희 팀이 맞아요 네 도움이 있긴 했었는데 근데 2대2 상태로는 솔직히 쉽지 않지 라인전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야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압살 당하고 그런건 아니지 않냐 네 라인전은 잘하세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압살 당하거나 그런건 없어 확실히 나도 느껴지더라고 디나잇 같은거 안주고 음 그니까 너랑 나랑 게임도 좀 자주 하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밑에 아이디 없어? 저 골드있어요 골드 아 골드하고 플레이 있어? 네 골드있는데 챔피언이 얼마 없어서 형도 이거 에이스 아이디 지금 골드야 같이하고 하니까 게임 더하자는거 오바고 얘기는 좀 하셔볼라고 했지 너 지금 어디야? 형아네 집이야? 아 저 제 집이죠 아 그냥? 네 광종원 어제 거기서 바로 캬아리 집 같은거 보니까 서울이어가지고 에헤헤헤헤헤 거기서 좀 놀다가 오늘 점심때 집 와가지고 자고 방송 킨거에요 형 뒷담화 존나 깐거 아니야? 가서? 저 뭐 깔게 없죠 그지 형 깔게 어딨냐에 형님같은게 어디있다고 네 맞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니가 하여튼 같이할때 있잖아 좀 뭐라고 좀 해줘야되요 진짜로 알았지? 진짜 막 예를들어서 아까도 똑같은말 계속하긴하지만은 진짜 막 CS 막 세마리 막 딸픽 세마리 정리하고 미리 합류를 바로 해야되는데 CS 세마리 그거 먹고 갈려고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네네 암살자가 암말에 그거잖아 정글 입장에서는 막 칼날불이 짬처리하고 막 올려고하고 근데 그러다가 게임 터지는거잖아 어 너도 막 서폿은 그런게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포지션이니까 바로 막 와야된다고 뭐 말해줘야되고 음 그게 필요해 중요해요 여자친구 있냐? 아 저희 플레이 스타일을 일단 정해야되요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넘어가네 어 플레이 스타일 아 여자친구요? 어 저 못들었어요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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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레이 스타일 뭐 말해 어 아 플레이 스타일이요? 저 일단 저희가 바텀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게 원딜 캐리가 잘 안되니까 그치 솔직히 상태가 쉽지가 않으니까 초반에 이제 터쳐야되니까 제가 잔나같은거는 이제 못하고 어 노틸러스라는거에 네 그런걸로 해서 좀 베인은 솔직히 이게 대쉬기가 없어서 호응 말하는거지 호응 네 대쉬기가 없어서 이게 도망 혼자서 CS먹기도 그렇고 음 맞아 요시안같은걸로 스킬도 있기도 한데 그니까 아까 느낀게 뭐냐면 아까 좀 페코도 진짜 막 페코랑 인간젤리 상대로 어떻게 막 되게 막 유리하게 시작했잖냐 네 네 그니까 내가 보기엔 초반에 좀 먹으면 좀 할만하냐 안그냥 아무래도 먹으면 할만하고 적팀 원딜도 말리게 할 수 있고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상대 보듀가 막 진짜 마스터뉴 이럴때는 좀 우리가 유리하게 시작하려면 좀 정글로 와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따고 시작하면 진짜 좀 할만한거고 아니고 만약에 상대가 원디도 철구다 이러면 필요없지 압살하지 2대2상태에서 철구 개잘 끌려 그렉같은거 진짜로 네 아 그럴거같아요 내가 데스티니 스타일 아는데 데스티니 맨날 스타일 알잖아 그 800원 모아가지고 맨날 그거 어 요리인가요 어 800원 어찌저찌 막 짜내가지고 막 어 그 기동신 신고 탑가가지고 근데 탑을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든 이득을 볼려고 해 플래시가 있잖냐 데스티니가 네 상대편 탑을 상대편 탑에 플래시를 지가 빼고 오던지 아니면 라인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고 오드만 최소 네 어 중렬이 굉장히 피곤한거 같다 어 아니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한거 같던데 채팅창 도움을 준다던데 중렬이 지금 존나 피곤해한다 재워라 그러는데 어 전혀 저 일어난지 얼마 안됐어요 얼마나 됐는데 저 아까 8시에 일어났어요 저녁 그냥 네 자 형들 자야겠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다 형들 형들 들어가셔야죠 그래 자 어 고생했다 내가 또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연습해 열심히 해야지 오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응 자 형이 먼저 끊을게 네네 들어가세요 응 자라 응 아 아 아